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것을 높이면 반드시 부자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J 드마코의 부의 최사선 너무 다 아시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개명들을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개명을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개명입니다 대체 무엇을 높여야지만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개명은요 바로 진입의 개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입장벽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진입장벽이 진입의 개명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그 길의 유효성은 감소하고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아시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면 누구나 그야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 그리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좀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다면요 경쟁은 드물고요 좀 덜 뛰어나도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시장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마스크팩이 우리나라 마스크팩이 굉장히 유행하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마스크팩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중국에 잘 팔린다고 해서 주가가 몇십 배가 단기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다시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이 됐죠 원래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처음에 그 마스크팩이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 골판지 회사에서 마스크팩 파는데 기존의 그 사업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정말 앞으로 매출이 점점 증가할 거다 해서 투자자들이 막 몰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그대로 계속 갔으면 참 좋은데 마스크팩 잘 팔린데 골판지 회사에서도 마스크팩 만드는데 이것을 안 다른 기업들이 너도나도 마스크팩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마스크팩 시장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늘어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치열해지고 점점 이익의 폭은 작아지고 굉장히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판매량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본 이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사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다면 대표적인 명품이 되겠죠 우리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뭐 이런 브랜드들 뭐 경기가 불황이면 불황이라 더 잘 팔리고요 가격이 높으면 높아진다고 더 잘 팔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진입장벽이 높은 하나의 산업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명품 산업이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도 이 진입장벽이 낮은가 높은가 그래서 높은 사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실패 없이 성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은 열등한 길이라고 엠제이 등마콘이 이야기합니다 진입이 쉬우면은 하나의 파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노숙자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길거리 노숙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엠제이 등마콘은 약간 이건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그 사업 노숙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대체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진입장벽이 없는 사업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열풍이 불었던 스마트 스토어로 부자되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가르쳐주는 채널들이 급부상하고요 또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너도 나도 스마트 스토어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다 뛰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나요? 실제로 돈 번 사람은 진짜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는 사람과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판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포기해서 사실 이득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요 올해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자로 되기가 안 됐던 이유는 모두 다 이게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 물건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내 물건이 없어도 도맥국 이런 데서 물건 떼다 파는 것도 가능해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방구석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되지 못했던 거죠 다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길거리 노숙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바로 이런 스마트 스토어 부자되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비즈니스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도 그와 관련된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든 없든 그와 관련이 전혀 없던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은 진입장벽에서는 낮은 진입장벽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하지만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탁월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진입장벽에 내가 낮은 진짜 낮은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탁월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주식, 프로포커, 선물, 외환 이런 금융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주위투자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주위투자 누구나 계좌 만들어서 누구나 거래할 수 있죠 적금에 대한 제약이 없고요 자본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자본 천 원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극기 돈 버는 사람 드물죠 왜? 다 탁월하지 못하니까 주위시장에서는 탁월한 사람들 몇몇만 돈을 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됐지만 과거에는 주식 투자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절단된다 주식 투자하는 사회가 들어오면 결사 반대하는 게 바로 불과 10년,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시장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의 대중화 시대 동학 개미운동도 막 일어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위시장 당연히 누구나 성공할 수 없겠죠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탁월한 투자자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주위시장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세요 그래서 낮은 진입장법을 넘어서려면 탁월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탁월하다면 쉽게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자산이 되죠 내가 주식 투자에 아주 잘해요 그건 주식 면허를 따지 않아도 주식 자격증이 없어도 주식 거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주 너무나 좋은 장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이 탁월하지 않죠 왜? 탁월함을 키우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탁월함이 절대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 그냥 뛰어들죠 왜? 진입장벽이 나와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덤벼든 만큼 쉽게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이 진입의 장벽을 진입의 개명을 위반하는지 아는 방법 그것은 MZ 드마커가 이렇게 설명해요 일회성 행사인가 아니면 과정인가 이 둘을 구분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진입장벽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진입의 개명을 위반하는 건지 위반하지 않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회성 행사 그리고 과정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클릭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딱 한 번에 다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과정 있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숙박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괜찮은 부동산을 물색해야 하죠 그 부동산을 수리해야 되죠 또 보험 같은 것도 가입하고 숙박업 허가도 받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쭉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진입인 거고요 이 과정이 길면 길고 과정을 통과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이게 과정인지 아니면은 과정이 아닌지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건지를 판단하시면은 아 이 사업이 진입장벽이 있다 없다가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진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진입이라는 것은 매우 세부적인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쉬우면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다 망설여진다 너무 복잡하다 이러면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우리에게 이런 말 해줍니다 모두 다 모두 다 라는 말을 조심해라 모두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은 실패한다 모두 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신호다 그래서 이 모두 다 라는 말이 들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업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모두 다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소비자들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있어 열광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주시투자 모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주시투자 안 하던 이자 없죠?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시장이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 투자 요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하라고 하고 20대 어린 친구들이 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영상을 막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모두 다 하고 있으면은 이미 충분히 이것은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다르게 살고 싶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경제자유를 얻은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그러면은 다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같으면은 절대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J 드마코의 부회 출연을 통해서 진입의 개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높이면 반드시 부자입니다 진입장벽을 높이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